어 여기 아까 전에 물뺨이 있었던 덴데 야 소리 지르면 안 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왜 아 그래서 얘는 올빼미가 부엉이야 비처럼 생긴 것도 있네요 뭐야 얘 타고 댕겨? 아 뜨거 어비안 힐도 못하네 갓게 빛나는구나 정령아 네가 침묵을 방해했어 어리석음 그녀는 듣는다 그녀는 본다 그리고 너 넌 눈에 잘 뜨이지 우리는 침묵에 복종한다 그렇지 못한 자는 아 그들은 절대 떠나지 못해 길을 잃었는가 정령이여 이곳에서 길을 잃은 자는 다시 찾는 법이 거의 없지 이거 안되나? 이거 안되네 키가 4개가 필요하네 어? 왠지 다하면 안될 것 같은데 난 그냥 E를 눌렀을 뿐인데 오케이 그러면 2개 이것도 내가 쏘는건가? 아 뭔지 알겠다 야 일로와봐 이렇게 어? 왠지 위로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 키가 있었고 여기도 키가 있네 이거 보지 그냥 이렇게구나 오케이 오케이 어? 아씨 한 번에 가려고 했는데 한 번에 못 갔네 다시 됐어여 됐다 여기가 아니구나 저거 먹고 가고 싶은데 그냥 가자 뭐야 됐어 쟤는 왜 시끄러운 걸 싫어해 아하 잠깐만 저기도 하나 있던데 오케이 어허 으 으 어? 됐고 여기까지 끌고 와야 돼 오케이 아 이제 곧 있으면 3단점프 배우겠다 깐트롤 어? 안 돼! 저기 빠지면 못 가 못 올라가 아 어 뭐야 처음부터 다쉬인가요? 어? 어? 좋아 엄마 저거 밟아볼까? 으흠 아 잠깐만요! 아 어 뭐야 왜 없어졌어 언제 나오죠? 언제 나와? 아니 나오면 가야겠다 오케이 레이스도 있네 레이스도 있네 아 아 오케이 다시 다시 날아가는거 다시 봅시다 여기서 그냥 널로 올라가 깃터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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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향으로 가는 길이 거의 다있지 거의 지가 혼자서 가는데 깃터리다 쟈시스 빨리 쏘워 빨리 하와 하 이건 뭐지? 나무가 점점 막 수부리네 물빼미가 많이 무겁다는 증거인가? 이거라도 먹어야지 이제 나온다 어... 아이고 아이고 안돼 뿡아 떨어져 한글자막 by 한효정 능력없는 바보가 됐네 지금 해쉐도 못써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목키야? 뭐 없으면 집에 볼까 이런건가요? 아니 아직 숨쉬고 있는거 같은데 아직 숨쉬는거 같은데 숨쉬고 있는거 아니야? 올빼비 숨쉬고 있는거 아니야? 어? 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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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너의 힘을 보여줘 죽은 사람은 다시 살릴 수 없는건가? 와 쿨룩이네 아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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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겠죠? 살아나겠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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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슬프다 나무가 왜 저렇게 됐을까? 저리로 가라고 내가? 나무가 왜 저렇게 됐을까? 얼음 감옥 또 세 개야? 아니네 네 개 하나 더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 이번엔 네 개네 저번엔 세 개였는데 헐 이것보다 우리 더 멀리 갈 수 있을 거다 아 우리는 여기에 머무르면서 너의 친구를 지켜볼게 아직 죽은 거 아닌가봐요 지켜본다는 거 보니까 아직은 살아있나본데 1을 눌러서 모키에게 말을 걸라매 우리 모키는 슬퍼 칼날소리가 새끼푸엉이를 다치게 했어 코올룩이 사라진 것도 없네 네가 도와주려고 하는 건 안 슬퍼 네가 도와주려고 하는 건 안 슬퍼 하지만 걱정이 돼 그러면 어디 먼저 가야되지? 식물에 대해 잘 아는 사람 집에 가봐야겠네 집에 가봐야겠네 그러면 집에 가봐야겠네 그러면 불러봐 모르겠네 부엉이라 그랬나 울뱀이라 그랬는데 나도 제대로 못봤는데 씨앗을 잘 아는 사람은 이 친구 아닌가? 이 가지를 이곳에서 먼 곳으로 가져가야 한다 보이는가? 나무보다는 돌에 가깝다 한때 그것을 품었던 나무는 이제 가망이 없어 게다가 이것은 빠르게 퍼져나가지 난 그 뻗어나가는 돌을 죽이기 위해 화단의 절반을 태워야 했다 바꾸라 이곳의 새로운 생명들도 부패하기 전에 말이야 다시 돌아가야되네 그리고 방석 있으니까 이한테도 다시 캐릭터들한테 다 한 번씩 걸어가야겠다 가기 전에 친구야 아 슬픈 소식 전해줘야 되는건가? 거미 무서워? 나는 본적 없는데 봄에는 정말 무서울 것 같애 곰팡이 숲 깊은 터에는 거미가 정말 많대 우리 수호자가 거미를 가둬두고 있으니 다행이지 뭐야 곰팡이 숲 깊은 터는 어둡대 밤같이 어둡대 나는 어둠이 무섭지 않아 거미는 무섭지만 공룡이 나 말없는 숲에 내 가족으로부터는 아무런 소식도 없어? 그건 내 강아지 인형이잖아 그런 짓에 돌이 되었다니 안돼 집에 가봐야겠어 집에 간다고? 이제 50개 남았다 아 아 정령아 네 친구 얘기는 들었어 도대체 누구한테 듣는거야? 모키들이겠지? 모키들이 되게 연락망같은 느낌이니까 그런 느낌이겠지? 요즘에는 부서지는 것들이 너무 많아 깨어진 빛이 온전해져서 친구가 얼른 회복하길 바랄까 우리 고어랭들도 고향에서 오래전에 빛조각을 보아한 적이 있었어 고향은 먼 동쪽에 있었지 첨탑 여러개가 언덕보다 높게 솟아 있었는데 솟아 저거 철자 좀 틀리지 않나 모레바람이 불어선 전부 무너졌어 거기 가게 되면 조심해 험한 곳이거든 배선사업을 도와줄 여기로 딱 5개 있네요 일단 여기부터 없애줘 순서대로 하자 아 따가워 따가워하네 어 쓰니까 깁이 생겼네 지금 없어 정령이네 혹시 남 잘 도와주고 그래? 문제가 있거든 뭐지? 남 잘 도와주고 그래는 뭐야 내 도토리가 벽에서 구멍으로 떨어졌어 특별한 먹기 친구가 선물한거였는데 알았지만 구멍은 아주 작고 아주 어두워 도구를 가지고 들어가서 좀 넓혀주면 안될까? 여기 되게 많다 뭐가 여기 들어가라는거지? 얘네들 내 소문 다 들었나본데? 내가 남 잘 도와주는거 이 친구 얘기는 들었어 정말 안됐어 니 친구도 안됐고 니 친구를 다치게 한 녀석도 안됐고 방환자가 약한 자를 괴롭히는 것만큼 고약한것도 없어 하지만 미치다시 보이는건 그건 희망적이야 이 음치만 먼지 모래를 없앨 무언가가 필요해 니가 그걸 이룰 존재가 아닐까? 흐흐흐 흐흐흐 나는 가끔 방랑을 다녀 한 번은 루마 큰 못에 갔었어 아주 예쁜 곳이야 물샘 너머에 큰 바퀴가 있는데 무리해서 보는 경치가 멋지지 바퀴 꼭대기에서 서쪽으로 가면 루마 큰 못이 나와 큰 촉수괴물이 바퀴를 막고 있었는데 니가 물리쳤다는 얘기가 있더라 웃겨 정말 웃겨 조그만 정령이 어떻게 커다란 촉수괴물이랑 싸운다는거야 절대 안되지 못 믿네 하긴 싸우진 않았지 도망가다가 지가 지 혼자 죽은거지 뭐 모키가 물샘터 계속 오고있어 그래서 그롬한테 물샘터 예쁘게 만들어달라고 했어 우리가 직접 하고싶은데 우리는 작아 그리고 우리는 노는게 좋아 양아치들 아니야? 흐흐흐흐흐흐 양아치들이네 그롬한테 말하지마라 그롬이 화낼지도 몰라 여기 둥지같은게 있다 여기 둥지같은게 있다 항상 고마워요 기술을 연마하겠어요 아뇨? 어?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물 호흡? 나중에 다시 사러 올게요 일단은 3단점프 먼저 해야겠어 안녕 니가 그 유명한 정령이구나 물샘터에 잘 왔어 여기는 정말 좋아 내가 먼저 온거 같은데 물샘터 아닌가 그로미라는 고어렉에 새집을 지어주고 있어 그거 내가 지어달라 그랬어 누가 부탁해가지고 내가 고어렉광석 받쳐서 만든거 아냐 베랄은 늪조개 수프를 만들어주지 매콤한데 맛있어 집도 나때문에 지은거도 좋다 다른 관객들이 손님 친구 이야기를 속삭이고 있어요 손님이 친구를 구하려 한다고요? 나도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랬어요 빛나는 조각만 곁에 남기 전에는요 아 맞아요 손님의 강인함이 존경스러워요 나도 손님 이름을 기억할게요 우리 칼낼소리가 니 친구에게 한집 봤어 우리 정말 안됐어 아마 칼낼소리가 쿨을 보면 뭔가 떠오르나봐 자기가 싫어하는 어떤 것이 칼낼소리도 한때는 어렸거든 약했지 그 시절을 기억하기 싫은거야 우리 하지만 칼낼소리가 보지 못한게 있어 쿨은 강해 나는 알아 지켜보고 있었거든 난 힘들고 싶지 않아 말 없는 숲은 아주 안좋은 기억이 서려있는 곳이 않아 하지만 흥미도 무시기도 하지 고대 정령에 성소가 있거든 만약 거기로 돌아간다면 넌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 알아도 내가 가는 발걸음마다 같이 갈테니까 어 그러니까 너랑 나만 그래야 할텐데 여긴 어떻게 올라가 어? 처음 듣는 소문인가 보네 이거 어 여기서 여기로 다시 가야 할 수 있겠다 100개 200개 이제 없지? 어 올라왔다 오케이 물리기 1 2 2 3 4 4 4 4 5 5 5 5 5 5 일단은 애들이 많아 많아야 되겠네 그런건가 그래서 어디 먼저 가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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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가? 아, 그럴 수 있. 그러.. 그러겠다. 일단은 나무지기한테 먼저 가보죠. 나무지기한테 난 그거 줘. 그거 주고. 맵 되게 넓어. 일단 방법을 알아냈으니까. 여기서 쭉 가면. 나무지기. 아이고 아이고. 아, 물. 물 호흡. 아래로 내려가야되지? 아니까? 맞는데? 아! 어, 뭐야. 저거. 아이구 씨, 아파라. 아! 터져! 아! 아! 아이, 지금 힐이 아니구나. 죽어. 어? 아유, 큰일 날 뻔. 아이씨. 아유. 아유. 아, 죽어. 벌 오피다 활 쏘면 어떡하니? 안 돼! 어그러네 일단 쏴놓고 던진아 여기 위에 올라갔었죠? 안올라갔었네 나왜 안뜨...왜 안간것 처럼 보이지? 아니야 간거일거야 한 대 맞았네 아 슬퍼 원숭이 친구 저기 있네 저기 어떻게 올라가지? 올라갈 수 있는 방법 아 유미가 아니네 뒤로 가야 되네 괜히 일로 하잖아 방법을 찾았어 밝은 달들 아래에서 나는 수없이 많은 나무를 돌보았어 여기서 그리고 그들이 잘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이제 밤은 어둡고 나는 돌볼 것이 없는 몸이 되었어 남은 건 이거 하나뿐이다 내 마지막 나무에 하나뿐인 씨앗 썩은 병이 이것마저 안 사가는 것은 참아볼 수 없구나 너 돌아왔구나 이것을 도움에 대한 보답으로 바꾸나 바꿔라 도움이 너무 늦었다 하더라도 흠흠 흠 나무 씨앗 끝났네 네 여기서 여기로 가면 여기로 가는 것 일단은 아까 전에 가본 곳이나 가볼까요? 여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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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되지 가서 세이브하는 곳이 없어 separated 그러므로 낮잌ceğiz 헛 rained 익사! 안 돼! 아 여기 여기 왜 안 갔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갔네 한번 숨쉬고 내려가서 우리는 물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튕겨내기 밖에 아! 미친 보고 싶은데 이 친구를 죽이면 안 됐나? 걔를 별판 삼아서 가야되나? 일단은 이거 써놔야겠다 일단은 이거 써놔야겠다 여기서? 여기서 여기는 너무... 너무 짧아 그래도 뭐 가야지 뭐 여기에 없나? 왜 없지? 있을 거 같은데 있을 거 같은데 간다 어? 어? 잠깐만요 잘못 깼는데 잘못 깼는데 뭐가 있나? 아 저희도 있네 여기가 아니고 오? 어? 어? 오? 어? 간다! 잘못 날렸네 어디로 가야되더라? 일단 여기 먼저 가봅시다 아이구씨 어휴 위험했다 그래서 완수했나? 아직 저거는 못 부수니까 뭐 어쩔 수 없고 여기서 여기로 가면 뭐야? 설마 세이브 있나? 아닌가? 위대한 바오오의 영토에 들어가고 있어 우리 바오오는 앞에서 잠을 자고 있지 썩은 병이 이 땅에 가져온 긴 겨울에 지쳐서 말이야 하지만 숲의 기억은 봄을 기억해 바오오에게도 봄을 일깨워줄 수 있을지도 몰라 깨울 수만 있다면 붕뎅 아무것도 없잖아 ㅁ텅이 뭐야 모키 안녕? 혹시 그 추운데 가니? 나도 산딸기 따러 가는 길이거든 아니 사실 가고는 싶은데 가는 길에 커다란 곰이 있어 잠을 자고 있더라고 홀로코를 간지럽혀서 깨워보려고 했는데 소용이 없었어 풀을 작은 걸 써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작아서 어? 내용풀 쓰는 건가 설마? 아니네 더 큰 풀 그럼 그 풀을 또 찾으러 어딜 또 돌아다녀야겠네 이런 거 쓰는 건가? 오케이 목 사라졌다 눈을 떴어 네가 도착하는 꿈을 꾸었다 정렬이 하지만 너무 늦었군 게다가 이 땅은 너무나 혹독하고 차가우니 봄꽃은 높은 산뽕우리에 얼음 아래 잠들어 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잠을 자는 것밖에 그래서 다시 자 안되겠네 재기 빨리 다시 해 쿨쿨쿨 몸 짱 크네 아 못 부셔요 뭐야 미끄러져 점프가 안되는데 아 되네 뭐지? 하하하하 바워 맞을 뻔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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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렇게 넣어야겠다 아하 어? 죽은? 때려봐 때력을 채우고 아하 이거 까시구나 아오케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닌가 안 부서져 얼음 되게 단단하다 아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 갈 수가 없네 여기도 못 가고 일단 여기는 아닌가 보다 아니까 뭐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모르니까 뭔가 답답하네 여기로 가야겠다 다음 다음 멤버 아 들어가고 싶어 아 들어가고 싶어 아 아이고 주문 흐흐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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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죠 아니다 저 더 위로 올라가야겠다 여기서 이렇게 거든함의 빛이 깨졌을 때 스페인이 여기서 쓰러졌어 스페인 덕분에 이 못들이 썩은 병에서 안전했던거야 얼른 숲의 힘을 찾아야해 곧 빛이 꺼질거야 코올록 못봤어? 루마큰못에 왔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안보이네 루마큰못이 이렇게 넓었나? 코올록은 현명해 나는 조언이 필요하고 코올록을 찾으면 알려줄래? 코올록에 지혜 5시 반이네 이제 슬슬 밥 먹을때가 됐는데 다시한번 하나 올라와줄래? 올라왔지만 밟지 못하네 올라왔지만 밟지 못하네 다시한번 올라와줄래? 다시한번 다시한번 안되네 안되네 어 아 까비 오케이 오케이 어깨 아 아 아 아 아 아 아 2. 1. 2. 됐고. 2. 2. 2. 오늘. 배달 온다 그랬는데. 왜 안 오지. 2. 아. 아 공기방울이 여기서 못 올라오네. 2. 2. 2. 2. 어디로 가야하니. 아 저기 새 새 새가 있네. 2. 2. 2. 2. 2. 2. 죽으라고. 어? 뭐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한거지? 2. 2. 2. 2. 2. 2. 2. 2. 2. 아 저것도. 아 저것도. 그거구나. 다시 한번 써볼래? 묶었었니? 3. 2. 2. 4. 5. 5. 2. 5. 5. 아 이거 설마. 5. 5. 어떻게 하라고? 어 어떻게 쫓아가? 저걸 어떻게 쫓아가? 뭐 됐을 것 같앤네 뭐지? 아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요 전화 좀 받을게요 아우 별거 별거 아니었네요 별거 아닌 돈 문제 얘기였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구나 물고기가 물어대 미끼 얘기가 아니야 내 목숨과 날개가 위험한 걸 무릅쓰고 잡았지 우리 모두가 더 물속의 꽃처럼 살 수 있다면 좋을텐데 살짝 만지거나 밝기만 해도 움츠러들잖아 내 꽁지 깃털도 저런 걸 할 수 있었으면 물고기를 잡기가 쉬웠을텐데 원래 이번주에 월급날이라서 내일 주기로 했던 돈을 월급이 다음주에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다음주에 준다고 얘기하길래요 그냥 알았다고 그랬죠 돈 빌려줬거든요 나는 깜막히 잊고 있었네 이 장소를 절대 못 믿겠어 그래 생기가 넘치지 내 혹적이야 하지만 발 한번 잘못 이기면 물고기밥이 된다고 어 여기 그거 있다 저거 탁 저걸로 어떻게 어떻게 하는거지 쉿 움직이지마 고기들이 도망간다고 아주 약삭바른 놈들이야 그물만 있었어도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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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그물은 망가졌어 실만 있었어도 혹시 실은 안 갖고 있겠지 아니다 그물은 없어 없다고 이런 실도 찾아서 줘야되겠네 찾아줘야겠네 오타 지금 꽤 많아요 방금까지만 해도 한 4개 본거 같은데 방 앞에서 다 막혀있어 다 막혀있어 다 막혀있어 오케이 노래방석 3개 3개만 더 모으면 또 집을 더 지울 수 있다 어 뭐야 아아아아 죽어요 오케이 어떻게 한지 어떻게 한지 알았어 밟아서 내려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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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서 아 제발 아 죽을 뻔 아 죽을 뻔 아니 미... 미친... 아... 아니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λη 뱉 됐다고 아... 됐다 아이씨 어? 물 내려왔다 오케이 저장 저 자세네 꼭 저렇게 해야되는걸까? 짠 천혜기 강화 이렇게 놔야겠다 천혜기가 더 좋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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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좀 빨라진거 같은데? 그리고? 눌러와봐 오케이 여기 또 누가있나본데? 야 어퍼컷이 짱이다 또 와봐 또 누구야 어퍼컷이 짱이라고 오케이 천혜기 강화하길 잘했다 오케이 천혜기 강화하길 잘했다 어퍼컷이 짱이다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 아 아 어? 쿨링이다 오만하는구나 작은아이야 희망을 주웠어 익숙한한 추락 여기 뭐가 있을까? 뭐 없나? 어? 수수께끼 씨앗이다 뭔진 모르겠지만 주웠다 하 어? 아 아 됐네 아우 야 그걸 또 맞네 잠깐만 올라올 때 파이밍 맞춰서 이쯤 오면 오 오 잠깐만 오 잠깐만 아니 와우 나 난 지금 도대체 무슨 잔시간보러 먼저 내려왔지? 아 아이고 깨비 도대체 아 하나 더 기다리죠 아 아 아 오 아 아 여기 또 어떻게 오르려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쨌든 먹었네. 역시 미는 게 짱이요. 뭐야 저거? 아 오케이. 별로 뭐 할 게 있나? 잠깐만요. 잠깐만요. 오케이. 이게 길막혔고. 다시 내려가서 또 밟고 올라가야 되네. 아 그거는 조금... 끊을 것 같은데? 좋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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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잡아. 대충 이쪽 이쪽 아닌가? 저쪽 위에요. 여기서... 아... 안되네. 어떻게 해야 되지? 우와... 뭐야. 우와... 오케이. 오케이. 아 짧다. 오케이. 조금만 더 올라오면 해야겠다. 아 뭐야. 왜 터져. 아니 왜 터지냐고. 저... 벽에... 벽에... 벽에 부딪쳐가지고 터지는거 보소. 어... 아니 화살로 쏴도 되나? 안되네. 다 쳤는데? 그러면? 하하하. 오케이. 방법이 있어. 오케이. 쏘고. 다시 한번 쏘고. 아... 오케이. 어? 어? 어떻게 올라가야 되지? 아... 아 내가 올라가자. 내가 올라가자. 내가 올라가면 되겠구나. 바보. 어?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디로 가야되지? 여기 아니네 아래로 더 내려가야되 모렉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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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밀어서 아하 까비 어? 아 짧아 다시 뺏어 아래로 내려가야 되네 얘를 또 끌고 와야되네 얘를 또 끌고 와야되네 문이 열린다 문이 열린다 어? 새로운 기술이야 문이 열린다 어? 돌진이다 어케 어? 돌진이다 어? 돌진이다 어? 돌진이다 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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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어? 여기 올라올 수 있어? 쟤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은 잘 모르겠다 아 이거 물방울이 있구나 이거를 오 응 오 뭔가 했더니 뭐야 어 그럼 이것도 부칠 수 있겠네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어 어 뭐야 어 아 어 오세이 아 다시 뭐야 다 했네 오케이 뭐야 혼자서 죽었잖아 아씨 너무 아파 어디로 가야돼? 길 진짜 어렵다 일단은 이렇게 쭉 가야돼 터져 터지라고 저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안되네 오케이 나이스 아 바비 예 예 아 실 없는데 일단 먹을 걸 시켜야겠다 잠시만요 뭘까 좀 시켜와야겠다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여기로 가는거네 누가 봤어 이런거 아니야? 새가 누가 봤어 이런거 같은데 썩은 병이 끝나고 목걸이 남아있다니 다행이야 히의 벽뚱뚱뚱 덕분에 번성하고 있지 이건 뭔 소리야 내 낚시터에서 번성건 반갑지 않지만 말이야 번성건이 뭘까 뭐..원성권이 뭐지? 아 아 갔다고 아이 너무 빨랐다 아 뭐야? 아 왜? F 눌렀어 실수로 또 나와? 또 나와? 뭐야? 불이 불 왜 차? 한방컷 한방컷 도착 히트 아 아까씨에 부딪쳤어 아직도 안 죽었어? 아 깨비? 됐다 올라왔다 아 여기 위에 파란구 있네 괜히 괜히 누가 다 뛰었네 레이스를 해야되는가 뭐였죠 방금 얻은거 이거 올라가서 어떻게 올라가 어떻게 저렇게 올라가라는 거지 여름scream 여름 inteiro 한 분은 이 이 어 으 으 으 늦었어 일단은 천천히 아 여기 깔... 여기구나 42초? 두 개 차이 나는데 거의 어? 야! 아 알았어 다시 아 오케이 너 그렇게 간다 이거지 오케이 나도 알았어 어떻게 가는지 안 돼 다시 아 저게 조금 어렵네 저게 조금 어렵네 저렇게 밟고 올라간다고? 오케이 안 돼 잘못 눌렀어 끝내기를 눌러버렸네 아 잠깐만 아이씨 잘못 갔네 잘못 갔네 잘못 갔어 바로 위로 치솟고 싶었는데 대각선으로 가면은 안 되는데 아이씨 잘못 갔네 잘못 갔어 아 무조건 첫 번째를 밟아야 된다고? 저기서는 그러면은 빨리 가나 늦게 가나 똑같은데 이러면 안 되는데 아 됐어 21초 이제 메인 퀘스트 이제 메인 퀘스트 하면 되겠다 이게 맞죠? 아 아 여기가 뭐야 올라가야되네 아 이렇게 하면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올라가지나? 왜 아까전엔 많았는데 지금은 없지? 아까는 많았는데 아까는 많았는데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래도 킬이 있네 다행이다 이렇게 가서 이렇게 나오는건가보다 아직 모래는 갈 수 있는 방법을 모르고 아 콜록한데 뭔가 잘못된 일이 일어났어 빨리 왜 왜 왜 왜 왜 왜 오염됐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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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웃지마! 체력이 안다는 것 같애 체력이 안 되는 것 같애 저거는 반사 못 시켜? 뭐야, 왜 이렇게 안 퍼 이거 이러면, 야 근데 물 이렇게 되면은 난 체력이 밖에 못하는데? 와 이거 와 연기 저거 저거 연기 어떡하냐? 창이 짱이네 경직시켜가지고 스킬도 못쓰게 하네 아! 좋은 기회를 날려버렸다 막 이렇게 피했고 내가 여기 있을테니까 저기 가서 독사해요 아이 정말 통巨자 독 쏟다, 독 오케이, 역시 본인 고객이 제일 아픈 법이지 오케이, 피하고 찍으면 오케이 이게, 이게 좋아 오케이 독사, 독 거기 간 이유는 독 쏠려고 온 거 아니야? 아이, 잘, 내가 잘못했어 아, 돌 맞을 뻔 독 쏜다 아, 독 안쏘네 이씨 야, 이씨 야, 이놈아 독 쏜다 아, 아, 잠깐만 뭐지? 아 어, 뭐야 아 이거 피하고 이거 피하고 몇 번 쏘는 거야 아 아 자살? 벌써? 독 쏘? 어 독 쏜다 오케이 이게 제일 좋아 아 나는 회복하고 어 아 어 됐다 아니 왜 자꾸 내가 가서 맞아 됐다 내가 최소패북 해놔야 되는데 네 순살이요 오케이 피하고 강정이니까 순살 아닐까요? 아우와 맞았어 아 아 잠깐만 아 위로 쏠걸 아씨 독솔라 그랬는데 방금 뭐해 뭐하냐고 어어 나 체력 회복 해야돼 체력이 국력이라 그랬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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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2패 나올 때 됐는데 아 이제 물 나온다 물 오우 어 잠깐만 잠깐만 이 상태에서 회복도 안되는데 아 이 상태로 회복도 안되는데 아 아 아 아 어어 오우 어 뭐야 그래도 때리네 아..이거 맞았어 폭 쏘게? 아니네 아 아 능력이요? 보스용이 있나 내가? 딱히 보스용 없을텐데 데미지 주는 피해와 받는 피해가 증가합니다 쳐내기 쳐내기 아 이것도 쳐내기도 좋구요 벽에 붙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필요없고 또 화살? 화살을 써야되나? 맷집 효과? 뭐 딱히 없네 어차피 화살 안쓸거고 화살 되게 스킬 던질이니까 자속 써야겠다 식구 쥬쥬 pressures 아 아 아 아 다 때려 2패 빨리 시작해 다 때려 2패 빨리 시작해 아 아 왜 저렇게 들어가지? 아 끝까지 맞았어?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오케이 아 아 아 아 오징어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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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찍을려고 무신다 아 아 뭐야 아 왜 다 마셨어 야 이거 좀 빡던데 뭐야 두개 때리면 끝이라고 어 잠깐만 아 위로 날릴걸 아 혹시 아 돈 날리는게 데미지 제일 센데 폭 쏜다 아 아 웃지마 아 아 아 아 아 아 이러면 안되는데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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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아 아 이래도 쏜다고 아이고 아 씨 아 찍어봐 뭐야 벌써 저걸 찍는다고 그만해 그만하라고 오우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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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나 뭐해 그래도 아직 살아날 구멍은 있어 그래도 아직 살아날 구멍은 있어 아 또 손때리면서 맞는걸로 판정해주지 또 썬다 아 너무 빨랐어 아 아 아 아 맞다 이 아 아 맞았네 딱고 창타이밍 조금 애매하다 아 으아 으아 아 돌 혹사 돌 어휴 아휴 아휴 아 이거 진짜 언제 깨냐 아 너무 그냥 바로 직통으로 쐈다 어 어 어 오케이 어휴 죽을 뻔 했다 아 이걸 또 마지막에 그만해! 그만하라고! 아 아 왜 니가 물속으로 빠지면 뭐 할지 대충 알고 있어 어 오케이 아 근데 체력이 너무 안달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완전 바쿠소울하는 느낌인데 이렇게 하고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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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비 오우 위험했다 앗뒤 쎄스! 이거 돌도 안되나? 안되네? 아 뭐야 이거 가시 왜맞아? 아 체력 회복할 수단이 있긴 하다 물속에서 이거 때리면 체력 차 얘가 근데 이거를 가끔 때려가지고 그게 좀 걱정이긴 한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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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 채울 수단이 없어 아 아 아 빨리 줘 이것 좀 빨리 좀 빨리 좀 꺼내주지 아 아이 이게 이게 무슨 이런 게임에서 다크소울을 하고 싶지 않아요 거의 거의 군워드본 있네 오케이 어디가니 오케이 안 맞았다고 또 죽쏘니? 죽쏘다 아 까비 오 마주콘 아하 좋아 또 쏜다 이번에 이거 쏘면 물 이번에 물이야 아 아이 느낌 안 좋은데 물 나오자마자 한 대 맞았어 아니 이건 솔직히 양아치라 생각합니다 돌 쏘면서 이걸 쓴다고? 이씨 아 또 맞았네 어 이렇게 하면 체력 체력차요 이렇게 하면 체력차 자 니가 어딨어 파미 아 아 아 아 아 아 맞으면 안 되는데 안 돼 데미지 얼마 안단다 아 아 웃지마 아 체력 1밖에 못 채웠어 웃지마 아 아이고 때려봐 팔 뻗어봐 팔 아니 이거 그 혀 말고 팔 어 나 잘 안 죽겠는데 팔 팔 팔 팔 아 아 아유 씨 아유 아유 익사 아 익사했어 아하하하하하 아 아 익사했어 아 오케이 아까보다 더 빨리 때렸어 펫 펫 으 으 으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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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딜 도망가려고 잠깐만요 아 가시 맞았어 어? 와나가 없다 아 어? 어 잠깐만 으아아아악 흐르 응 으아아아악 아 대충 어떻게 할지는 알았는데 야 맞으면 안돼 한 번 더 아이 바로 쓰고 바로 움직일 수가 없네 멘탈이요 꺼져 쏜다 아니 미친 왜 저렇게 오냐고 올라온다 아 올라오면 안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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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을 좀 채워놔야 되는데 아이 큰일났네 체력이 얼마 없다 어? 아이 좋댔다 아씨 미친 진짜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죽곤이야? 체력 체력이 없어졌어? 아 이걸 더 맞네 뭐야 왜 맞았어? 뭐하려고 뭐하려고 왜 자꾸 저거밖에 안쓰지 어? 뭐야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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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시 맞았네 ㄱㄹ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ㄱㅆ 아, 가시 맞았어. 그, 좆, 좆했다. 큰일났다. 체력, 체력, 아. 아, 저거에 죽었네. 으악! 아, BILL! 으악! 으악! 아, 그거야. 아, 우리가 죽이. 다 도둑! 지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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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칼 나왔는데. 아, 큰일 났어요. 아, 날렸다. 아, 아, 씨. 오케이. 오케이. 오! 잠깐만요. 아아! 와! 아하! 오아! 아...